네,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7년 7월 9평, 나형 8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닫힌 공간 마이너스부터 2에서 정의된 함수 Ynfx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 그림과 같을 때요. 우리 뭘 구하라? 리미트,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의 fx와 1에 대한 좌극한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라 문제죠. 자, 우리 뭐 하시면 돼요? 마이너스보다 이제 왼쪽, 마이너스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보다 오른쪽에서 우리 그래프를 따라 쭉 도착하는 값을 구하면 되겠죠? 따라서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쭉쭉 와서 도착하는 Y값 얼마가 된다? 0이 된다.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1에 대한 좌극한이죠. 1보다 왼쪽에서 우리는 그래프를 쭉쭉쭉 가다가 1에서 도착하다가는 Y값을 읽어내면 되겠다. 자, 따라서 얘는 2가 되겠구나. 따라서 우리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? 아, 2라고 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마이너스에 대한 우극한과 1에 대한 좌극한만 읽어낼 수 있으며 만족하는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